이번 인사로 연품 가방 수술 의혹 같은 김건희 여사 사건 차질을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찰총장님께서 신속 수사 지시하셨는데요. 어떻게 수사주의하실 생각이신지?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쟁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야권에서는 검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친연검사다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이곳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제가 초임검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인사 전에 혹시 검찰총장님이랑 어떤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지요? 공직자로서 제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지만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전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 수사 지휘하셨는데 중앙지검으로 갖고 오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런 관측 기사가 난 것은 제가 보았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맞더라도 여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 부장검사 인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김여사 수사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직원장 취임 소감도 한 마디 말씀하십니까? 그 우선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돈 봉투나 야권 대상 야권을 겨냥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것도 빨리 처분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